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착 모바일 앱으로 지역사랑 사무권을 등록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구매해 보겠습니다 착 모바일 앱에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지역사랑 사무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 후 총 잔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사무권 착 모바일 앱 실행합니다 홈 화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하폐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없습니다 홈 화면에서 구매하기 클릭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록한 기업은행 계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상품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맥 클릭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지문 인증해 주겠습니다 상품권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홈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홈 화면에는 이동이 되면 구매한 10만원 상품권이 충전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 모바일 앱에서 등록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서 상품권 구매 금액으로 9만원이 기업은행에서 출금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은행 계좌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원합니다 제작원으로 구매해 주세요 자신의 환경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랑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